홍살어어스pt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후에 오늘 어디에 와있죠? 아이돌 라디오. 신나잖아. 방금 리허설을 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정말 하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되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과 함께하는 첫 방송.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의 꿈이었잖아, A.K. 선배님과 같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습니다. 이 아이돌 라디오에서. 아이돌 라디오. 어제도 봤고. 맞아요, 어제도 뵙고 데뷔 쇼케이스날도 홍정희 선배님께서 와주셔서. 한 선배님. 맞아요. 되게 자주 뵙지만 좀 감회가 남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습실 말고 다른 데서 보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노래도 보여드리고 맞아요, 춤도 셔야 되니까 더 긴장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이 많은데. 들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고 싶은 행위 다 해? 네. 우와 머리 진짜 파랗다. 오늘 머리 첫 공개인가요? 맞아요. 저 어제 염색하고 왔어요. 어제 염색하고 오늘 첫 공개입니다. 저는 그래도 전 예전 파마예요. 사이코스 아이돌 라디오의 공료가 되라. 오잉. 도움이 지점이 Narrator 2 그렇다면 도움이 지점이 에피소드가 되는 게 거쳐서 이동의 순이 지점이 긴장해 다 긴장해 효료들어 지점이 다 긴장해 다 긴장해 еком 다 긴장해 태풍aha 예전 파마 페스토 터거 뚜어 네. almoh7 syn' 수程이 네. 맞죠. 아, 네. 맞지? 어, 맞아. 귀에 걸어가지고 선배님 장난 아닌데? 지금까지 제일 친절하죠? 여기 이렇게 야 근데 진짜 많다 눈에 진짜로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잘생겨졌다 바로 그러니까 연예인 같아 잘못쳤나요? 꼴중이요? 솔직하게 잘 얘기해 아니 편하게 이렇게 하면 근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아 진짜로 경주구역주구 아 부끄러워해 잘하네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 잘하네 냉냉미를 뽐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지 잘하네 어디서 할까 하나 아 좋아 되게 그렇게 하면 돼 아니야 그러면 너 거기 붙잡아 내 아이디어가 있어 거의 육지가 이런데 너가 부르겠지 네 괜찮으세요? 내가 봤어요 됐다 맨발 맨발 폰 맨발 이런 거 보여지 이런 거 제대로 선배미 선배미 저는 별 생각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후배들이 뭔가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온다는 게 기분이 묘해요 기분이 묘해요 좀 이상해요 오늘 드디어 선배님과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선배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재밌는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방송에서 같이 선배님들과 촬영하는 게 처음이어서 저는 되게 떨리는데 느낌은 굉장히 새롭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뭔가 지금도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친하지만 뭔가 오늘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사랑합니다 든든해 약간 저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같이 컨텐츠를 하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선배님 뵈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고 우리가 데뷔를 했구나라고 한 번 더 실감하는 순간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너무 재밌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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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러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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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러스 파이팅! 파이팅! 진심으로 Wow juu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풍으로 가다보면 되네! 반대 반대 한정기 불려야 돼! 대전의 목ров인 이렇게 풍으로 하시면 되네! 풍으로 능력이 다시 갔다 와야 돼! 자 자! 어! 자 자 자! 형아 같이 와야 돼! 좋겠다 그러면! 다시 가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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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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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도 없지 뭐 하시는 분쟁인가 봐요 아 좋아 기계할게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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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냉철하게 감사합니다 진짜 빠른데 이거 진심이야 나 오토 싶어서 일부러 드리게 했어 저기요 딜렉스 1렉 가 1렉 가 뭐야 너무 커 재미있게 재미있게 너무 쉬운데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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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녕! 자, 내가 수고하니까 안녕! 안녕!